원자력을 포함해 각 분야의 위험 요소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는 제13차 국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 및 관리 학술 대회가 지난 일요일 서울 쇠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34개국 5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전 안전뿐 아니라 화학, 철도, 가스 등 각 분야의 리스크 관련 3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리스크 분야의 연구와 활용, 국제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는 우리 기업들이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